끝났다! 끝났다! 저희는 사진 녹화를 마무리하고 데뷔시러 왔습니다. 아무튼 여하사 씨, 오늘 더 쇼에서 사진의 매력을 어느 부분에서 보여드리나요? 저는 오늘 이제 어... 약간 단일인데 한 번까지 할 부분을 처음 보는 제스처를 다르게 했어요. 오늘 우진이 형이 진짜 보겠어, 잘 못 봤어. 우진이 형이 데뷔시인 선거 해줘요, 다시 한 번! 아니, 근데 아니, 약간 보는데 리허설 때 리허설 때 리허설 도아가 떵 했잖아. 도아가 떵 했잖아. 아, 근데 이게 이게 원래 이렇게 한 번 줄여야 돼. 진짜 할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구나. 제가 경험에서 이상한 걸 보여줘서 나이도 여러분한테 다시 다시 엔팅 할 때 같이 인사하고 해줘요. 이거 잘생겼다, 이거. 이거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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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머! 이상한 것 같아요 어머! 아, 입 안이 근데 매일 보고 매일매일 이렇게 설레지 리 이거야? 와 리 맥 아이스 아이스 삼행시 아이스? 네 아 아 리 아 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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